박해수 나잇 슬기로운 감방생활 제2의 류주니얼 박보검으로 배우 박해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됐죠. 영화배우 박해수 프로필. 나이 81년생 올해 35세. 키 181cm. 소속사 PH엔터테인먼트. 학력단국대학교. 신헌호 PD는 이번에 서브 남주를 정경호로 택했습니다. 그동안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해 많은 배우들을 발굴했었습니다. 김재혁 캐릭터는 박해수만한 인물이 없었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외모는 물론 연기력까지 완전히 반했다고 하더라구요.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줄거리를 보면 야구 선수가 범죄자로 추락하면서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렸습니다. 비중이 거의 원톱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출연작품을 보면 육룡이 나르샤, 푸른 바다의 전설 등이 있는데요. 그동안 무명 생활을 오래했던 만큼 캐스팅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작가가 좋아했던 배우로 연극 남자 충동을 보고 멋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기력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인성이 참 좋았다고 하네요. 연예인 절친으로는 추자연이 있는데요. 정경호와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연공사 연 continue 연연 연구 연정 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